자 시작해볼까? 2019년 9월 13일 오후 10시 24분 일단 4성패에서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걸로 해야겠다 이거겠지? 잠깐만 이게 뭐지? 내려복장 성능 강화 티켓 필요없어 내려복장 성능 강화? 이거 한번 해볼까? 번개의 성 많이 쓰고 뭐지? 낙고 뒤지는거 아닐까?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임이 끝 여기 어디야? 비경인가? 어? 비경 같은데? 어? 비경이 있어? 뭐야? 비경이 아닌가? 어디야? 아아 여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근 1년만이지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있었어 어떻게 올라가더라? 이 방이 까지 네네 네네 그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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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이 잠깐만 내가 디스코드 쪽에서 설정을 안... 아 했냐? 하고 있네? 아 해놨네 뭐야 안전한 파종 나왔네? 오우 야 어휴 그래도 안전한 파종은 참 편해 그... 그냥 디노발... 아 디노발들보다도 그... 이름 뭐였지? 이베르 까나 그래 이베르 까나보다도 훨씬 그... 패턴 파하기 쉬워 아 물론 데미지가 좀 세다는건 어쩔 수 없지만 이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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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요 아 근데 잘못 깼어 잘못 찍었어 보소 침 흘려 제가 꾸며 제가 꾸며쓰니까요 뭐야 어 깜짝이야 어디갔어 이 죽이? 여기다 있다 낙서 여기 위에서 떨궈서 하자 그렇지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이씨 하나 둘 셋 팍 그렇지 크으 난 캐저래 왜이래 이게? 괜찮나? 오이앨 오이앨 내리복장은 이렇게 쓸까? 와 아 비.. 아이씨 너무 빨리 쎄 오우 스토리 티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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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겠지? 다음? 아이씨 한 대밖에 안 많이 했네 우얼 위험 위험 아이씨 아니 아니 쟤 쓰러졌어 아이씨 걔 난장판이네 나 쫓아가야겠다 나 쫓아가야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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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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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두꺼비? 아휴 아휴 으쥬 오우 스톤니아 3 4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로에 때문에 살았다. 내로에 없으면 어떻게 게임을 하려고 했어? 맞긴 맞았네. 절반뿐이지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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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리복장도 없고 옳치 아이씨 앞으로 굴릴걸 아니 아니 어딨어 모스트키가 없는줄 알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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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저 왔다 갔다 거리는 봇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진짜 의미는 없고 이게 뭐야 아 진짜 계속도 이쁜인데 이거는 아이고 아니 뇌뇌뇌뇌뇌려가 짱이지 아 진짜 무조건 앞으로 굴러 얘는 그냥 앞으로 굴러 그냥 아무것도 못해 이거 빼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어 스탠다 어 이거는 막 피할 수가 없다 저걸 피한다고? 말도 안 돼 존나 못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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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뭐야 이거 여기까지 와? 어 잠깐만 안 돼 지쳤냐? 지쳤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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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여기 개인적으로 여기 싫어하는데 안 되냐 그럼요! 그렇지! 뭐야 목에 막 됐네 어 죽어간다 아 나왔냐? 억센 용골? 어 나왔다 오 뭐야 이건? 절식 70주 필요없어 절식 75% 절대 controle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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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들 수 있냐? 생태연구소 먼저 가자 하 진짜 생태연구소 이씨 왜 이렇게 멀찍하게 떨어뜨려 놓은거야 아직도 이기간데 여기였나? 이놈은 아직 더 할라임 멀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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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받기 고수는 뭐야 나만 지벼기 노린다고? 어차피 타겟팅은 나 하난데 아우 드디어 만들 수 있다 이씨 이게 좀 뭔가 시작할 수 있겠고 시작해 나갈 수 있겠구만 장식으로 좀 뭐 좀 달아볼까 4개짜리 채슬이 뭐였지? 어 이거 궁지주 괜찮은데? 5개짜리 폭사 회피주 슬라이딩 간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고향 좋아 가자 준비는? 아 맞아 장비중에서 그걸 안 바꿨어 내한복장을 좀 바꾸자 내한도 괜찮은데 이게 가능하면은 피심보단 역시 회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흠 음 음 이거 나쁘지 않은거 같애 면역 회피로 가자 가끔씩 이렇게 다르게 해봐야지 가끔씩 이렇게 다르게 해봐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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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 해봐 열심히 기억해 옆으로 넓게 뿌릴 때 위험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거는 그냥 구주기 한 번이면 끝나잖아 솔직히 안 그래? 맞아 틀려 준비하고 여기네? 하나 둘 셋 그렇지 저희도 마쳤으니까 그 옆 쿠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니구나 아 네 이 패턴 아이씨 쇄꽃은 쉿 아이안 안보여 여기서 걸려 당했으니까 이제 이거 껴야 돼 면역 복장 아이씨 풀버스트 5발짜리 이번엔 일반형이다 쿡 퐁 활취 아이씨 일단 다시 빼 얼른 얼른 교체 해야돼 이쪽인가 좋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애 역시 좀 쉬고 오니까 사람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애 정신력도 회복하고 피하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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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아닌데 아이씨 유리 아이씨 오잇 아이씨 so 아이씨 아이씨 하 씨 두 번째는 피했는데 세 번째로 못 피했네 조급하게 때려야 돼 왜냐면은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제 체력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 체력이 많아가지고 아이씨 찬구 랩 어디왔냐? 어디왔냐? 어 뭐야? 이걸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 아이씨 아이씨 아.. 알고 있었는데 왜그래? 왜그랬어? 어? 정신차려? 아이씨 앞으로 40분 동안 계속 잡아야되는데 왜그래? 정신차려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자리였잖아 아이씨 정신차려 잘할 수 있어 하이 씨 진짜 오 개꿀 아 이걸? 오 차 깜믄 오 차 깜믄 오 차 깜믄 오이 쉣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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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진짜 아까보다 안정적이다. 진작 이렇게 할걸. 아니면 무기를 잘 맞춰서 그런건가? 아 진짜 아까보다 안정적이다. 아 진짜 아까보다 안정적이다. 아이씨 참 눌렀어. 아니 이게? 아이씨. 이번 간판몹일걸? 이럴걸? 요? 아아씨 안되맞았다. 어 뭐야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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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으으 최고다 해피 피프 복자 최고다 해피 복자 으으, 흐으 옳지 잘하고 있어 aine 피했는데 아, 잠깐만! 으앗! 뭐였어? 어, 의도적인거였어? 음... 고령이니까 안되겠지? 하... 회복량은 몇개 쓰는지 모르겠어 슬슬 성광수 다시 사용해볼 때에도 됐군 글러! 아이씨! 글러! 펴? 아이씨 후... 흐이 흐이 후... 흐응 우와.. 와 스릴감 개쩔어 뭐야 이건 ник.. 나.. 나.. 우왕 나.. 하나, 둘, 셋 오, 성수 개쩔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 꼬레이드 판정 있어? 우와 미친 새끼, 눈 멀는데, 어떻게 알어 미친 새끼 우와 이거 생각보다 하정 그, 충돌 판정 적네 멸용석 맞아 얘도 용복력 같은게 있나? 나 이제까지 용복력 별로 졸라 신경 안쓰면서 살았는데 뭐야, 고추 없어 핫댕크 없어 핫댕크 어디갔어 핫댕크 잠깐만, 잠깐만, 핫댕크 핫댕크 여기 있다 어휴 핫댕크 여기 있다 핫댕크 됐어 라이브 핫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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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경직이 안 일어나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예상대로 그렇지 어우 무기 하나 바꿨다고 진짜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아 이렇게 빨리 클리어 할 수가 있냐 어휴 무기 바꾸는 게 정답이었어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잡는다 아니면 내 실력이 그동안 갑자기 팍 올라가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마 그런가 내 실력이 팍 올라가서 그런가 부정할 수가 없겠는데 실력이 팍 올라갔나봐 아이씨 병... 나 병신이야? 아휴... 아휴... 괜찮아 거의 다 잡았어 조급히 하지마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조급히 하지마 조급히 하지마 거의 다 잡았어 침착해 40분짜리 경기라 생각해 어려울 거 없잖아 콕트 40분 경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지 드디어 잡았다 장비 진작진작 갖고자 어? 특히 무기 이제야 다음 스토리 진행할 수 있겠구만 무기 상위 걸로 아이 그냥 무기 그대로 갈라고 했는데 역시 한계가 왔어 소원 장비 진작진작 시장 충분하세 정말 투명 다행히 됐어! 흠 아니 이.. 나무의 생태계 파괴한게 각오냐? 진짜? 발병 치는거랑 너무하네 나무의 생태계 파괴한게 각오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안녕 다시 돌아가고 이곳은 한 장락입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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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게나의 의상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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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남았어? 뭐 오늘 보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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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변화가 발생한 증거예요. 시각 변화? 그렇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벨칸나와 이벨칸나의 관계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래가 듣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노래와 시각 변화가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스토리 아직 안 끝났냐? 위대한 존재는 또 뭐야? 시각병은 달라! 산이 무너지네요. 흐흐흐흐 아마지카미친 아니겠지? 아씨 방풍주야 방어 강하고 레벨 제한 해제 후후 위대한 존재 트로피 획득 휘면 시곤 을 clergy 헤어지기 이것 다 눈썹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계속 봤을 때, 그 후에 계속 검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문제는 모릅니다. 그 후에, 치각 변화가 계속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곳에서 있는 곳에까지는 치각 변화가 많을 때, 아, 그렇다 보니, 기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존재.. 이 말은, 이 배에선, 근데 위대한 존재라는게 한두개가 아니야 몬스턴터 시리즈에서 너무 많았어 뭐야 말 끊어졌는데 아까 이제 뭐 잡아볼까? 류結晶の地ですね 후 응? 뭔가 퀘스트가 하나 있는데? 좀 작아서 안보였는데 역시 아 근데 저거 그림 때문에 그림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뭐야 자유퀘스트 클리어야 돼? 아 탐색인가? 탐색이구나 탐색이구나 탐색이로 크라이프 탐색унд 쓰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거 뭐냐, 요즘 빡빡이 빡빡이 왜 났대인 싫어 안 치? 일단은 아니 여전히 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어디..그때 이름 뭐지? 제노지바 그래 제노지바 때만큼 겁나 거슬리게 하진 않아 아직까지는 막 민폐떡..민폐를 끼쳤다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 도도가 말하고.. 잠시만..도ても大きな 운이 리에 도나る 今은 마사니..その時という予感がします 브라키디우스? ん? 아 설마 大紀ウス인가? 불발.. 불발빈을? 아 제발 제발 화석성 내성은? 일단 허용범위 4긴 한데 바질기우스는 여기 안살잖아 좀 위에 올라가야지 제발 요 요 네르기간테요? 네르기간테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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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슉 셔야 탕후לא 자Ser아 아 влад 새ruck 지금뼈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 시이데엉 도덕왕은 또 왜이렇게 작아 하나 둘 그렇지 아이쉣 오우 날려줬어 개꿀 아이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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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컬물이 아직 한 번도 안 맞아서 그런가? 오이, 쉣 오이 어허 으허 흠 피할 수가 없다. 나올 수 없고 오이 으어어? 으어어? 어이 쉣 아니 나..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겠지 그래도? 으어어? 개인적으로 저거 자기 자신한테도 데미지 들어가게 해야돼 진짜 내 의견이지만 이건 진짜 사당하다고 본다 나는 육시 왕 왕 아쉽게 아쉽게 흐흐 아직 할만하다 할만한거 할만하다고 느껴지고 있어 뭐야, 지쳤어? 이리 오개 표정 아이씨 이ėk 으으으으으 come 아 네 왜이리 왜이리 아 피했는데.. 쉬이이이이이... 안닝! 씨발 이게 필수키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진짜 벌써 이다이에 쏘 진짜 이게 필수키가 아니라 쌩이 진짜 으으 어 흐으 틀렸다 아니 돌격을 한다고?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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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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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설마 지금 이거 분호 상태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침대에 가고 싶다 진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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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냐, 뭐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쪽? 이쪽? 갈까? 아이씨, 내가, 내가 오경에서 터뜨렸어 가만히 좀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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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까지 오지 않겠지? 터지는건 뭐야? 뭐야? 왜! 미치시끼! 뭐야 이건! 와이씨 한술 더 뜨는구만 난 그래도 개 X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친놈 여기서 이 필터를 사용한다고 어 뭐야 지쳤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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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술 더 뜨는구만 음 그래서 어디로 가야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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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태프 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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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nce 너무 욕심 받았다 이걸 건 이번 건 풍압 흐한 어 뭐야 아이씨 지 그렇지 꼬리 잘라주마 꼬리 좀 잘라줘야 되겠어 그렇지 끝 끝 끝 피하고 하나 둘 먹고 가자 하나 둘 어 셋 널 네 넌 네 아 넥 아 이 아 아 ä 아 아 아 왜 스윙 예고? 아 가드 스태미나가 모자르는구만 뭔데 퓨어? 아 오겸석 어우야 좋지 오겸석 오겸석이냐? 오예 가보자 미친 뭐야 여기 이렇게 하고 뭐야? 너희 싸우냐? 아쉣 미신 세력 다툼도 없거든 야 너 급조 몬스터지 시댁 어떻게 세력 다툼도 없을 수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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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세끼들아 안보여 죽겠구만 진짜 회복량 쟁여놓은거 다 쓰고 있네 안보여 아니 안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가 부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졌다 디노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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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슬아슬해 후 아이 후 후 후 후 필살 패턴인가 보구만 질러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 이 대머리 새끼들이 진짜 겁이 없어 진짜 겁대가리를 머리카락이랑 같이 함께 날려버렸나 진짜 아이씨 잠깐만 서리초 서리초 괴롭지에 시자나 시딩 아이씨 아이씨 주변을 항상 확인하지 않으면 안돼 이건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왜 두 번 써 아이씨 여기 길이 있어? 진짜로? 어 길이 있네? 전혀 몰랐는데 길이 새로 생겼나? 아 생겼구나 전혀 몰랐는데 근데 얘 어디 죽냐? 아이씨 진짜 아이씨 아이씨 이걸 누가 어떻게 해치그래 두 번 때린다는 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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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쓰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도 안 죽은 거 보면 진짜 피가, 피통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 잠깐만. 이 피터는... 부입하기는 엄청 되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그냥 빨리 깨고 싶다 이제... 부파든 뭐든 다 됐으니까 그냥 빨리 깨고 싶어... 주어 아냐? 뭐야 왜 안 돼? 뭐야 이거 성공 안 통해 아씨 끝까지 똥 떨어뜨리는 거 봐 어디 가? 어디지? 여기였나? 아닌데 8번 캠프 8번 캠프잖아 어디지? 여기였나? 오 옥 지금 진짜 진짜 상을 잡았지 아무리 나도 바보는 아니니까 어? 하다보면 다 잡는다고 바보가 아닌 이상 실력이 점점 줄어들진 않잖아 실력이 점점 늘지 이야 보호옥 나왔네 아 잠깐만 보호옥 이거 그거잖아 상위에서 나오는 거잖아 아 이건 필요하지 야 보호옥 두개 나왔네 아씨 12시 넘어서 자야 돼 아씨 아씨 12시 넘어 아씨 13시 넘어 하다리 하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서 고륜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단의 검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고륜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없어도 돼. 아무것도 안하면 돼. 고령 조사 실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야. 아씨. 아 조사신착을 확인한다구나. 이게. 맨 위에 치초 리얼이라는 게 있었어? 이것만 좀 확인하고 잘까? 슈초 리얼은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모르겠다. 네룡복장 강화. 네룡복장 강화. 아 뭔가 잡고 싶.. 하나만 더 잡고 싶긴 한데. 내한 복장.. 아 이거 클리어하고 갈걸. 아 진짜. 이거를 클리어하고 그.. 빅룡 잡으러 가서 써야되는데. 이벤트는 뭐 있냐? HRMR? HRMR만 있네. 보스로 특별해서 재? 뭐 일단 여기까지 해야겠다. 얼른 자야돼.